병원들 국립대학 의과대학 병원들이죠. 이제 며칠 전에 전남대학에서 6월까지 360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추계를 다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 3조 6천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세브란스 카돌릭 이런 데 다 제외하고 국립에 직접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 의과대학 병원들은 3조 6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법인세 수입이 많이 이렇게 감소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진도율이 6월 말까지 5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4%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올해도 법인세 수입이 상당히 적겠죠 세출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이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료현장에 관한 그런 뉴스는. 그렇기 때문에 의료전문 매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일반 그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일체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부작용들을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인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섯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좀 젊은 세대들이니까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들이 말보다는 이제 문자 그리고 또 전화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제 답변도 하지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네요. 현재 입장은 한동훈 후보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답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일체 꿀릴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당대표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논평에서도 내보냈듯이 한동훈 후보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하고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출시도 대통령이 이제 거의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그거를 스텝 인이라는 표현을 써두고 영어로 첫 발을 내딛게 해 준 사람. 그러니까 시각이 세대별로 또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팬덤 현상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일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하고 윤 대통령은 완전히 갈라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시거나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의 그런 공직선거나 또 특히 국민의힘의 그런 당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투표자들 외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그와 같은 것은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씨를 픽합하는 거나 그 다음에 2022년 또 6월 달에 2023년입니까 김기현 당대표를 선택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게 보는데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럼 이제 당하고 대통령 사회가 완전히 갈라서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들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 만들기 이 문제를 그냥 예사롭게 보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당시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부채 폭탄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위급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서 이제 그때 좀 야단 법석을 뜨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 부채가 한 8천조 정도가 되네요. 8천조 정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기업 부채가 한 3천조 대략 가계 부채가 한 3천조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의 정부 부채 그러니까 연금충당금 같은 걸 다 합치게 되면 한 3천조 한 9천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업 부채가 한 2,700 가계 부채가 한 2,700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8천조 정도로 이렇게 보는 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제 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부채의 증가 속도나 폭이 굉장히 빠른 나라니까 지금 뭐 벌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를 다시 또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한 원로 교수께서 간단한 그런 글을 기구했기 때문에 총 부채 한 8천조 시대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후반부에는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소위 의료 사퇴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되는데 현재 이제 한국의 교육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교육부 관리들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대학들의 경쟁력이 계속 낙후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임금을 15년째 동결한 것 외에 교육부의 개입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이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계 반발이 있었는데 뭐 어떻든 이 교육부가 의학 교육의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번에 신설되거나 아니면 정원된 그런 학교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교육부가 좀 무리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의학 교육을 평가하는 그런 기간을 접수하거나 또 관리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것이 편법인데 그 편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편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무리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첫 단추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제 거짓을 은폐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의 소화 흉부외과 곽재근 교수님 이야기를 보고 이게 이제 소화외과에도 그러면 이제 소화외과에도 흉부외과 그다음에 뭐 신경외과 이런 데도 다 지금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소화청소년과 가운데서도 소화외과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뭐 보통 성인들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이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 수 자체가 여러분들 없는데 거기다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어제 곽재근 교수님이 가시는 그런 서울대 의대의 소화 흉부외과는 진짜 천년기념 무렵 부를 정도로 몇 분이 안 계실 것 같네요. 이제 그 문제를 오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그런 글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제 현직 외과의사 현직 외과의사를 한참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수석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소위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어떻게 지금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한 3부 정도로 정리해가 오늘은 2부만 이제 핵심 메시지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가 붕괴가 불가피한 특히 이제 소송권 소송권 문제를 이제 현직 의사분을 통해가 제가 본변으로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이제 판례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판례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행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무마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학자들이 절개 사용하는 이른바 렌터시킹 소사이어티 지대 추구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우려하는 일이거든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라든지 소송 이런 것을 통해 비경제활동을 통해가지고 부를 그렇게 탈취하는 부를 구하는 그런 행위가 만연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렌터를 시킹하는 소사이어티가 한국이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숙가 조정 외에 이 의로 분쟁 문제 이게 굉장히 이제 필수 의료 그러니까 진짜 수술을 못 받는 시대가 되겠네요. 수술을 어제 여름에 보셨다시피 영국에 이번에 14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이제 부상하게 된 것이 뭐 800만 넘는 사람들이 수술이나 진로를 대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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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